완주군의회가 국가장법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종인 의원은 현행법엔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규정이 전무하다며 최근 국가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가장의 대상이 되면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군의회는 현재 국가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